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사사권권입니다. 김민하 평론가와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주제 뭔가요? 여야 모두 광주로입니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있었죠? 그렇습니다.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렸는데 윤석열 대통령 비롯해서 여야 의원들 모두가 광주의 국립 5.18 민주 묘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물리안 행진곡도 함께 재창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합창이냐 재창이냐 불필요한 논란 많았는데 재창을 같이 했습니다. 기념사 대통령 기념사에는 어떤 내용 담겼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정신 그 자체다라면서 이것을 책임 있게 계승해 나가는 게 우리 후손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출발이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또 자유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이다. 그래서 이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 정신이 국민 통합의 추춧돌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메시지였다라는 거죠. 오늘 기념사에서도 자유라는 표현이 12차례 등장했어요.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이런 논의도 정치권 내에서 좀 활발해지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기간에도 몇 차례나 강조한 바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의도 앞으로 본격화될 것이다라고 보이는데요.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특위 구성을 공식적으로 제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일단 개헌의 필요성이나 이런 것들이 과거부터 상당 기간 지금 제한되어 온 바 있기 때문에 이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전반적인 개헌 논의 속에서 5.18 정신도 전문에 넣는 것까지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냐를 두고는 좀 의견이 갈리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헌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정치권의 논의를 좀 더 지켜봐야 알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원구성 협상에서 이 특위를 만들지 이 내용부터 아마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죠. 다음 주제 뭡니까? 첫 지진은 합수단 부활입니다. 한동훈 법무장관이요? 그렇습니다. 검찰의 금융증권범죄의 전문 수사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증권범죄 합수단 부활을 일성으로 지시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법무장관 취임 하루 만에 사실상 첫 지시가 이거였죠. 그렇습니다. 어제 취임하고 나서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을 했다라는 거고요.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런 증권범죄 합수단이 다시 재출범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기자들이 이렇게 부활 결정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한동훈 장관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폐지한 지 2년 4개월 만에 증권범죄 합수단이 부활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총 한 48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검찰 수사권 축소 관련해서는 비판 입장 명확했어요. 관련 조치 내놓을까요? 아마도 그럴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검찰이 잘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계속해서 갖춰 나가는 것이 아마도 지금의 어떤 제도 안에서의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게 증권범죄 합수단 부활도 있겠지만 또 한동훈 장관이 거론한 것 중에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부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수사정보정책관실이라는 것은 범죄와 연관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대검이 수집해서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판단하는 조직인데 이게 검찰 권한을 너무 비대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근거가 된다고 해서 이것을 없애거나 축소한다 이런 논의가 계속 진행이 되었던 건데 이걸 부활한다는 거였고 그다음에 지금 법무부 장관의 권한 중에 상설특검을 발동시킬 수 있는 권한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은 부패범죄 그리고 경제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그 이외의 범죄에 대해서도 상설특검 카드를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을 부활시킬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도 자체에 대한 대응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 차원에서 대검과 함께 TF를 구성을 해서 헌법서원이라든지 권한쟁이 심판 청구 이런 것에 나서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제 뭔가요? 방한 시기 도발 우려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 방한이 맞겠죠? 그렇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부터 22일까지 방한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으로 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전망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네. 미사일, 특히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계속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ICBM 발사와 관련돼서는 그동안 이게 레드라인이라고 설정을 했던 건데 이걸 넘으려는 그리고 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북한이. 지금 미국 언론 보도에 의하면 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에 ICBM 발사 시험 가능성이 있다. 관련 징후들이 포착되고 있다. 발사 장소는 평양 인근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 1차장, 김태호 1차장이 밝힌 봐도 지금 북한의 ICBM 발사는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 동안에 만약에 이런 발사 시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바로 여기에 대한 대응태세 들어가도록 일종의 플랜 B나 이런 것들을 준비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핵실험 여부도 관심사인데 일단 가능성이 좀 낮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일단 오늘 김태호 1차장이 밝힌 바는 주말까지는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을 포함한 기간까지는 핵실험이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그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을 해서 보면 이번 주말은 아니더라도 이번 달 말까지 핵실험을 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의 3번 갱도를 복구한 측면도 있고 그리고 과거에 오바바 정권의 사례를 보면 오바바 대통령이 방한을 하는 어떤 일정 중에 핵실험을 했거나 아니면 해외 순방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에 핵실험을 한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잘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뭡니까? 업종별 차등 격론입니다. 네. 최저임금 이야기도군요. 그렇습니다. 어제 최저임금 심의위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할 것이냐, 얼마나 할 것이냐 여부 그리고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를 놓고 노사위원 간의 충돌이 있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네. 입장 차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쟁점에 있어서는요. 고전적인 쟁점인데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물가가 상당히 올랐기 때문에 지금 노동자들, 서민들의 고통이 같이 증가되고 있다.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영계는 안 그래도 지금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오른 데다가 지금 또 코로나19 상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여파가 남아있기 때문에 임금마저 올리면 상당한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라는 논리로 최저임금 인상은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충돌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쟁점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지금 경영계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현행 법령의 근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걸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인데 노동계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차등 적용을 하게 되면 최저한의 어떤 임금을 보장하자라고 하는 최저임금의 제도 자체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고 그리고 그러면 어떤 업종에 있어서 임금을 많이 주고 어떤 업종에 있어서 임금을 낮게 설정할 것이냐. 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데다가 최저임금이 좀 낮게 적용되는 업종의 경우에는 일종의 낙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저것은 임금을 낮게 받는 업종이다. 라는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다. 이렇게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경영계 입장에서는 그런 반론에 대해서는 이게 여러모로 그런 우려도 있지만 소상공인이랄지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경우에는 지금 임금 인상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반론을 펴고 있습니다. 줄다리기 계속될 텐데 결론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다음 달 9일에 3차 전원회의가 열리는데 여기서 1차적으로는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물론 논의가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다음 달 말까지 심의를 거쳐야 되고 8월 초에 확정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어서 논의가 좀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줄다리기 상황 지켜보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